1.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가상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주기억 장치의 접근 시간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2.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엠팩은 인텔사가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용량이 작고 음질이 뛰어나다. 3.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HD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최대 64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4. 다음 멀티미디어 용어 중 선택된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해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하는 특수 효과를 뜻하는 것은? 3. 모핑 5. 다음 중 컴퓨터 통신과 관련하여 P2P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를 위한 기술이다. 6. 다음 중 소스 코드까지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은? 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7. 다음 중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 개인 설정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바탕화면에 시계, 일정, 날씨 등과 같은 가젯을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8.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컨트롤키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여 다른 드라이브로 파일을 이동시킬 때? 9. 다음 중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연결된 데이터 파일도 꽤 삭제된다. 10.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FT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그림, 동영상, 실행 파일, 압축 파일 등은 ASCII 모드로 전송한다. 11.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하드디스크에 적용하는 오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하드디스크 문제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12. 다음 중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 JS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Java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서만 실행이 가능하다. 13. 다음 중 윈도우즈에 설치된 기본 프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여러 개의 프린터가 설치된 경우 네트워크 프린터와 로컬 프린터 각각 1대씩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 14. 다음 중 컴퓨터의 계산 속도 단위가 느린 것에서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4. 밀리초,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15. 다음 중 컴퓨터에서 중앙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장치는? 4. 채널 16. 다음 중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IT 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3. 테더링 17. 다음 중 컴퓨터에 설치된 프린터에서 인쇄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시모스 셋업에서 프린터의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험 인쇄를 하여 확인한다. 18.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방화벽이 수행하는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위험한 첨부 파일이 있는 전자메일을 사용자가 열지 못하게 한다. 19.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여러 장비를 이용하여 특정 서버의 대량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전송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20. 다음 중 컴퓨터에 시모스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윈도우즈 로그인 암호 변경 22. 다음 중 세례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 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 바로 Alt 플러스 F9키를 누른다. 22. 아래 워크시트에서 일자 A2A7, 제품명 B2B7, 수량 C2C7, A9C13 영역을 이용하여 금액 D2D7을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중 D2셀에 입력된 수식으로 옳은 것은? 1. 인덱스 앤 B2, 달러비 10달러 달러비 13달러 달러 20달러 달러 23달러 0C2 23. 다음 중 워크시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서 복사하거나 잘라낸 모든 데이터는 다른 한 개의 시트에 붙여 넣을 수 있다. 24. 다음 중 차트에 포함할 수 있는 추세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추세선은 데이터의 추세를 그래픽으로 표시하고 예측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25. 다음 중 화면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틀고정은 행 또는 열 열과 행으로 모두 고정이 가능하다. 26. 다음 중 데이터의 필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자동 필터에서 조건 지정 시 각 열에 설정된 조건들은 5호 조건으로 묶여 처리된다. 27. 다음 중 다음과 같은 수학식을 표현하기 위한 엑셀 수식으로 옳은 것은? 3. 스퀘어루트 플러스 파워 28. 다음 중 윤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서 윤곽 지우기를 실행하면 설정된 윤곽 기호와 함께 윤곽 설정에 사용된 요약 정보도 함께 제거된다. 29. 다음 중 아래의 피버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각 영역에 사용된 필드는 부서이다. 30. 다음 중 위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위주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 있다. 31. 다음 중 바닥끌 영역의 페이지 번호를 인쇄하도록 설정된 여러 개의 시트를 출력하면서 전체 출력물의 페이지 번호가 일련번호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일련번호로 출력을 선택한 후 인쇄한다. 32. 다음 중 아래의 부바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A1셀을 선택하면 A1셀의 값이 메시지 박스에 표시된다. 33. 다음 중 시트의 특정 범위만 항상 인쇄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인쇄 영역으로 설정되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설정된 부분만 표시된다. 34. 다음 중 아래 워크 시트에서 B1, B3 영역의 문자열을 비포, 셀의 목록으로 표시하여 입력하기 위한 키 조작으로 오른 것은? 4. Alt+, 35.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4. 리플레이스, 5. 탭으로 36.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데이터 계열 항목 안에서 표시기 겹쳐 보이도록 계열 겹치기 옵션을 음수 값으로 설정하였다. 37.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부서별 인원수 H3, H6를 구하기 위하여 H3셀에 입력되는 배열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드섬 1. 38. 다음 중 세례 입력된 데이터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한 후의 표시 결과로 오른 것은? 3. 90.86 샵 샵 샵 0.0 90.9 39. 다음 중 매크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가 엑셀 고유의 바로가기 키와 중복될 경우 엑셀 고유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 40.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의 집합이다. 41.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의 특정 컨트롤에서 단가 수량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고 계산 결과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해야 할 함수는? 3. 폼의 42. 다음 중 참조 무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 즉 외의 키 값이 있는 테이블의 레코드 삭제 시에는 참조 무결성이 위배될 수 있다. 43. 다음 중 그룹화된 보고서의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그룹 머리글에 계산 컨트롤을 추가하여 전체 보고서에 대한 요약값을 계산할 수 있다. 44. 다음 중 하나의 필드에 할당되는 크기가 가장 작은 데이터 형식은? 1. Yes, No 45. 다음 중 기본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데이터가 이미 입력된 필드도 기본 키로 지정할 수 있다. 46. 다음 중 폼을 디자인 보기나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기 위해 사용하는 매크로 함수는? 2. 오픈폼 47. 다음 중 직원 테이블에서 근무 년수가 3 이상인 직원들을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조회하되, 같은 나이일 경우 급여의 오름차순으로 모든 필드를 표시하는 SQL문은? 4. Select from 직원 웨어 근무 년수 3 Order by Night Desk, 급여 SQ 48. 다음 중 하위 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위 폼은 기본 폼 내에서만 존재하며 별도에 독립된 폼으로 열 수 없다. 49. 다음 중 현재 폼에서 CMD 숨기기 단추를 클릭하는 경우 데이트도에 컨트롤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벤트 프로시저로 옳은 것은? 3. Private Sub CMD 숨기기 클릭니 데이트도에 비저블은 False and Sub 50. 다음 중 크로스트 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열 머리글로 사용될 필드는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지만, 핵 머리글로 사용할 필드는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 52. 다음 중 실행 커리에 삽 입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 개의 인서트 문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를 여러 개의 테이블에 동일하게 추가할 수 있다. 52. 다음 중 커리에서 사용하는 문자열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라이크 실린 문자열의 두 번째가 신이고, 세 번째가 리민 문자열을 찾는다. 53. 입사 지원자의 정보를 디비화하기 위해 테이블을 설계하고자 한다. 다음 중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개의 이력이나 경력 사항을 갖는 경우, 가장 적절한 테이블 구조는? 2. 지원자 경력 54. 다음 중 동아리 회원 목록을 표시하는 동아리 회원 폼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여자 회원인 경우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들의 글꼴 서식을 굵게 기울임꼴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2.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들을 선택한 후,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으로 조건식을 성별여자로 지정한 후 서식을 설정한다. 55. 폼의 각 컨트롤에 포커스가 위치할 때 입력 모드를 한글 또는 영 숫자반자로 각각 지정하고자 한다. 다음 중 이를 위해 설정해야 할 컨트롤 속성은? 4. IME 모드 56. 아래와 같이 보고서의 그룹 바닥글에 도서의 총권수와 정가의 합계를 인쇄하고자 한다. 다음 중 총권수와 정가 합계도 컨트롤의 수식으로 오른 것은? 4. 카운트 권, 숨 57. 다음 중 정교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정교화를 통해 테이블 간의 종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58. 다음 중 액세스의 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매크로는 모듈에 비해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다. 59. 다음 중 보고서에서 페이지 번호를 표현하는 식과 그 결과의 연결이 오른 것은? 단 전체 페이지는 3이고, 현재 페이지는 1이다. 4. 페이지 페이지즈 페이지 1-3페이지 60. 다음 중 액세스의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보고서에서도 포메서와 같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다. 5. 검은 공개 6.線?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